최후의 날 시계는 76년 동안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세계를 파괴하는 것에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려고 신합니다. 참고를 47년에 이 시계를 만든 원자력 과학자 회보에 따르면 화요일에 이 시계는 자정까지 90초로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은 우리가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없게 만든 순간을 낚아냅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시계는 자정까지 100초로 설정되었습니다. 분리턴에 따르면 이 시계는 실존적 위협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같은 어려운 과학적 주제에 대한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레 시계를 10차 앞당기기로 한 결정은 머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의 확산 위험 증가에 크게 기인한다고 분리턴은 보도 자료에 주소 맞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과 코로나 직구와 같은 생물학적 위협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한 규범과 제도의 붕괴도 한몫됐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최후의 시판 시간은 그러한 현실을 간영합니다. 딱딱하고 분리턴의 회장이자 시우인 네이처브란서는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가렵게 여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미국 정부, 나토 동맹국, 우크라이나는 대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그들 모두를 탐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블리터 러브더, 어타미 사이언티스치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원자폭탄 개발에 암호명이 매냈담 프로젝트에 참여한 원자과학자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원래 그 기구는 헤비업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2007년의 블리터는 그것의 계산의 기후 변화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분의 3세기 동안 이 시기의 시간은 과학자들이 인류가 완전한 파괴에 얼마나 가깝다고 믿는지에 따라 변했습니다. 어떤 애는 시간이 바뀌고 어떤 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침판의 시계는 제외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포함된 후원회와 협의하여 BOLLETI INS 사이언스 언디시 규러티 보드 전문가들에 의해 매년 정해집니다. 비록 이 시계가 사람들에게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연속적인 위기에 대해 상기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인 경종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75년 되니 시계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는 이유입니다. 뜻하라고 펜실베니아 대학의 지구 밑환경과학교수 마이클리 렌은 2022년 CNN에서 시계의 프레임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간착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결합한다고 방조하며요. 맞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 행성에 존재하는 우리의 현재 존재의 미약함을 내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수사적 장치로 남아있습니다.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연합 글로벌 보안 프로그램 내 분석가에 내린 맥도날드는 2022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모델에는 제약이 있다요. 게시판은 실존적 위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매년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몇 초 대신 몇 분에서 자정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을 관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자정에 도달한 적이 없으며 브론스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계가 자정일 때 그것은 인류를 점열시킨 일종의 교환이나 재앙적인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곳을 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계의 시간은 위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촉발하고 기후 변화와 핵군축과 같은 과학적 주제에 대한 대중의 찬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시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브론스는 그것을 성공으로 간제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정해지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브론스는 2021년 영국 클래스고에서 열린가피우 기후회담에서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세계가 진면한 이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최후위 심판시계를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론스는 사람들이 블리턴의 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도 맞습니다. 대담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사실 그 손은 당시 조지이지 더벌류 부시행정부가 소련과 전략무기관 즉조약을 체결했던 1991년 다정에서 무려 17분 전에 가장 멀리 움직였습니다. 2016년에 시계는 이란 핵협정과 파리키우 협정의 결과로 자정 3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러한 위협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브론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코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진지한 작업과 세계적인 참여를 유고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jaw 135번째 lated